먼저 단단 대목을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. 오아 세상 권님네들 백년영화가 그 얼마고 동망산 붙인 권님영화 아바라고 붙였던가 인생의 희루예라 일장춘물 그 아닌가 서살모해는 지고 남살모살때들은 집을 찾아온 아라드니 방혼일시 분명하고 무계영화가 그 얼마고 위산조산 들어가서 직부대로 요괴하고 반진나무를 걸머졌구나 우중충충 내리어군이 왕 우정성이 풀었지 않고 오아 세상 정진미 까밀어구나 이롱성 철름음성 진해여 잠깐 다 안가였고요 흥보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